구독은 했니? 안 있으면 지금 당장 해 팡팡 저 오늘 원아시아 페스티벌에서 대기실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대기실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허락을 받았거든요. 이게 보이십니까? 오피셜! 프레스를 넘어서 오피셜 자격증으로 왔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묻고 떠불러 가! 감사합니다. 재환 씨께서는 팬분들 사이에서 혼혈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과 천사의 혼혈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열심히 해서 천사가 되어서 헐벌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민 씨께서는 어디? 야! 네 기자가! 야! 반갑다 친구야! 어디 어디? 야! 엄뿔 좀 해라! 알겠나? 하아... 근데 무대가 엄청 크긴 크네요. 엄청 옆에 크네요. 나 연예인이다! 어디? 어디.. municipal 안주니까 결혼하신지 몇 년 되셨나요? 35년이요? 그러면 35년치 진한 뽀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한 뽀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진한 허그 한 번만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아이돌 우리도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괜찮아요 양팡이라고 다음부터 아이돌 누구 좋아하냐고 하면 양팡이 제일 좋다고 하죠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 양팡 양팡보러 오셨어요? 예예 양팡 나오시면 꼭 환우송 부탁드릴게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저요? 저가 양팡이에요 양팡이요 다 apar실 під 다같이 호호 호호 다같이 호호 호호 좋아요 좋아요 파파같이 잘 추시는 분한테 A석 드릴게요 팝팝팝바라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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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자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판호성 사진 대신에 유튜브에 다 올려드릴테니까 감독님이 좀 자 카메라 안에서 어 난리도 아니죠 하나 둘 셋 펀치 펀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네 명 다 다 다르다 우리는 슈퍼스윈 저희 매니저 팀장님이 양팡씨의 엄청난 팬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제로 보고 저희한테 와서 밤바를 떨면서 내가 밤마다 보는 양팡씨를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분이에요 저분이에요 계속 저랑 이야기하는 저분이에요 저분 이리 오세요 빠바밤 여기 사봐요 울다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신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신곡 담당을 맡은 테니스봉입니다 저희 여러분 이번 저희 슈퍼주니어가 슈퍼클랩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참여해주세요 무슨 콘텐츠에요 이거는? 제가 축제 홍보대사여서 부산축제 홍보대사여서 부축 부축 네 부축홍이에요 네 부축홍이에요 뷰티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슈즈 신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린의 슈퍼주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김영상 특별히 정윈 아니신 오늘도 별처럼 빌려를 바라봐 사랑해 정윈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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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